음악 하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임용철입니다 꼼꼼한 집 팔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카고 랜드에서 집을 팔기 위해서 아트, 사이언스, 과학이 있습니다 리스팅에서 크로징까지 프로세스를 보다 원활하고 관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단계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큰 인생 전환점 시작할 준비 되셨습니까 집을 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셨나요 여러분의 주택이 쇼잉할 준비가 다 됐습니까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준비되어 있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판매 프로세스를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고요 올바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는 게 가장 좋은 리스팅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주택 판매를 준비할 때 자문해 볼 수 있는 일곱 가지 주요 질문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 줄 에이전트랑 협력하고 계십니까 시카고 근교 부동산은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역동적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내부 외부를 이해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전문가랑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실 때 여러분 부동산을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를 이해하는데 시간 할애하고 올바른 구매자에게 주택을 제공할 전략 알고 있는 고도로 훈련된 지역 밀착형 전문가랑 함께 일하셔야 됩니다 우수한 에이전트는 모든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판매를 안내하는 지역 시장 동향 그리고 인근 통계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에이전트는 보다 더 세심하게 더 매끄럽게 일을 진행합니다 판매 프로세스를 탐색하는데 올바른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십니까 집을 판매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독특한 이유로 판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시에서 교회로 전환할 때 닭장을 세울 공간, 멋진 정원을 위한 뒷마당 또는 보너스 등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추억의 LP판이나 어떤 분은 소장하고 있는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판매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주택을 판매하는 시간, 에너지, 집중 투자가 필요한 과정이란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앉아서 희망, 목표, 기대치를 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을 판매하려면 개인적인 기대의 조율과 사력 있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중개인이 자신감과 유연성을 가지고 탐색하는 데 도움 줄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주가 아닌 판매자처럼 생각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공간을 둘러보게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전문가와 공개적으로 일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줄 준비가 되셨나요? 문제를 공정하게 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바이어가 이 공간에 살 수 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중개인이 황금 시간대에 집을 준비하기 위해 취하는 작은 단계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의 위치와 같은 작은 세부사항은 구매자가 집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이전트는 구매자가 귀하의 집을 꿈의 집으로 여기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집을 꾸미는 것부터 벽을 무채색으로 칠하는 것 예술 작품이나 특이한 디자인 선택을 제거하고 공간을 비개인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공부하는 에이전트는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여러분의 재산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이 경쟁하는 어떤 집보다도 여기에는 무료로 전문사진 촬영을 위해 사진작가를 동반해서 찍은 사진으로 좋은 첫 인상을 남기는 게 포함되겠습니다 집을 내놓기 전에 대대적인 수리를 원하시나요? 노력하는 에이전트는 전문 사전 판매 리노베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와 연결돼 집이 리스팅되기 전에 빠르고 저렴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구매자가 시장에서 실제로 찾고 지불하는 것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턴키 방식으로 개조하는 QBO 같은 그런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택이 시장에 출시되면 더 빠르고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판매에 도움이 되는 입증된 전략을 가진 부동산 전문가랑 협력하셔야 됩니다 잠재 구매자가 여러분의 주택과 최고의 품질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카골랜드 구매자가 찾고 있는 진정으로 아는 사람과 마케팅 전략을 탐색하셨나요? 숙달된 에이전트는 입증된 도구, 기술, 또 기술을 혼합한 모든 유형의 주택을 판매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상적인 구매자가 여러분의 주택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고 싶게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에 관한 겁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택 외부 사진을 보고 많이 판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몇 초 내에 사람과 장소에 대한 첫 인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 집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외부의 매력을 유지하는 게 올바른 구매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로 97%는 잠재 구매자가 첫 사진을 보고 판단한다는 통계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수리, 정리, 청소가 잘 돼 있냐 하는 겁니다 집을 팔 준비 마치면 이제는 신선한 눈으로 자신의 공간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과 중개인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재산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도록 작은 프로젝트, 빠른 수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 흉하고 어수선한 물건을 정리하고요 제거하는 것은 집이 스팟 라잇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정기적인 청소, 유지 관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집을 유지하는 것 느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테이블에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파트너랑 협력하고 계신가 합니다 열쇠가 넘겨질 때까지 여러분의 삶은 보류됩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클로징 테이블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팀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적합한 구매자를 찾으면 협상을 주도하고 클로징하는 데 능숙한 감정사, 대출 담당자, 소유권 변호사, 주택검사관을 포함해서 모든 걸 작업하는 팀을 조정하고 세부 정보를 관리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시고 이번 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